안녕하세요. 함께 할수록 정답에 가까워지는 정답 파악 정우입니다. 드디어 화학원 테마 특강 오리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마 학력평가를 보고 있을 거예요. 첫 시험을 보고 있을 텐데 보고 나서 느꼈을 거야. 중화반응 양쪽관계 이거 좀 더 해야 되겠구나. 다른 부분 18문제는 그래도 웬만큼 할 텐데 이 양쪽관계 중화반응은 계속 킬러로 나와서 이게 변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 어렵게 되는 두 개의 주제이다 보니까 우리가 개념에서 물론 기초를 다 깠지만 더 해야 되는 심화적인 내용이 있는 거지. 그래서 양쪽관계 중화반응만 따로 모아놓은 지금 강의가 테마 특강입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강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12월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어. 그래서 개념의 정답을 해서 기본 개념을 다 자졌고요. 그 다음에 기출의 정답. 그래서 우리가 배운 개념이 어떻게 기출 문제에 적용이 돼 있는지 이제 기출의 정답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돼가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딱 풀고 나면 아 양쪽관계 중화반응 이제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근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나머지 18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거야. 자 그게 안 되면 뭐 양쪽관계 중화반응 그것부터 할 필요가 없지. 일단 18문제부터 제대로 맞추자. 그게 이 기출의 정답의 주제였죠. 자 그래서 아마 기출의 정답을 풀면서 어 왜 양쪽관계하고 중화반응하고 고난이도 문제가 없을까. 왜 기본 문제들만 있고 양쪽관계 중화반응 고난도 문제가 빠져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자 그래서 기출의 정답 OT 할 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양쪽관계 중화반응은 그냥 뭐 한두 시간 설명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렇게 그냥 어설프게 그냥 대충 겉할게 하고 문제 들어가 봤자 난이도 없는 문제들을 제대로 접근을 못할 거야. 그리고 중화반응과 양쪽관계는 선생님이 이 두 개의 주제만 지금 테마특강에 넣어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룰 거예요. 들어보면 아 중화반응 이런 게 다 필요했구나. 양쪽관계를 내가 풀 때 아 이런 시각은 없었는데 이런 반응을 보면서 이런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구나. 중화반응의 양쪽관계의 정말 핵심 개념 심화 개념들을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다뤄드릴 거예요. 그리고 올해 선생님이 특히 더 신경 쓴 게 양쪽관계였는데 작년에 테마특강을 했을 때 중화반응 파트에 대한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아 공식이 세 개 나올 거예요. 1, 1은? 2, 1은? 이까들? 어 그런 것도 나올 거야. 그런 거 나올 거야. 자 중화반응에서 핵심 사항들을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만든 테마특강에서 중화반응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양쪽관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양쪽관계들을 거의 다 들어 엎었어요. 그래서 책을 쉬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려서 원래 지금 출시하던 시기보다 일주일 정도가 늦어졌는데 아 그만큼 올해 테마특강 기대해줘. 기대도 좋습니다. 그래서 중화반응하고 양쪽관계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아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이 개념이나 기출의 정답에서 얘네 둘을 뺐구나. 들어보면 알게 될 거야. 아 저게 그냥 간단히 뭐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서 그런 얘기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문제를 풀어주는 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 중화반응 양쪽관계가 어떤 내용이 과연 진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개념인 건지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건지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좀 참았어. 선생님이 계속 참았어. 나도 진짜 해주고 싶었는데 여기서 뭐 개념의 정답이나 기출의 정답에서도 그 부분을 다루려고 했었는데 분량이 상당합니다. 그만큼 이 양쪽관계 중화반응은 출체진들도 변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아주 심혈을 기회에서 만들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들도 그 부분만큼 더 어렵게 나오는 만큼 우리가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하고 나면 이 중화반응 양쪽관계가 풀릴 때 그 희열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그걸 한번 쌤이랑 만들어보고 실력을 만들어보고 그리고 풀면서 그 희열을 느껴봅시다. 그런 강의가 지금 테마 특강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테마 특강까지 하면 이제 다 완성이 된 거야. 개념했지. 그 다음에 기초 문제 풀었지. 그 다음에 거기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주제들까지 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이제 다시 반복하시면 돼요. 부족한 부분은 자기가 반복을 하시고 자 그 이후부터는 이 테마 특강이 끝나면 어 지금 오늘 3월 학평을 첫 모의고사 보고 있겠지만 3월 학평보다는 그냥 첫 번째 점검이 거죠. 3월 학평은. 우리한테 이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시험은 6월 평가원이죠. 자 그래서 6월 평가원을 대비해서 5월에 정답 모의고사. 이건 전범위로 돼 있는 정답 모의고사고요. 자 5월에 5회분을 6평 대비해서 출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개념형 모의고사는 없을까요? 양쪽관계 중화반응 빼고 시간 연습을 좀 하고 싶다는 거지. 어 그래서 오케이. 아 충분히 수긍이 갈 만한 그런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어 18문항으로 되어 있는 개념형 모의고사. 자 6평 대비해서 5월에 같이 내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땅겨서 또 미안한데. 원래 6월에 내려다가 미안해. 또 땅겨서 미안해. 자 그래서 5월에 15회분을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어 근데 양쪽관계 중화반응 빼고 18문제를 그 퀄리티로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건지. 아마 한 20분 컷을 도전하고 푸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는 그때 다시 한번 오티 찍기로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테마특강까지 하면 이제 심화 문제까지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자 6평 대비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답 모의고사하고 그 다음에 18문항 모의고사. 이름 아직 안 정했는데. 지금 어떻게 할지 좀 고민 중이야. 자 그래서 어쨌든 6월 평가원 대비해서 한번 모의고사 문제들 한번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풀의 정답이 있을 거예요. 자 문풀의 정답은 7월에 나올 거고. 이거는 이제 응용 문제들만 모아는 거. 기출 빼고. 자 그렇게 해서 단원별로 구성이 돼 있는 문풀의 정답이 7월에 나올 거고. 자 이 정답 모의고사 5회분은 시즌1이죠. 시즌1. 자 올해 선생님이 정답 모의고사 총 시즌4까지. 시즌4개의 시즌을 낼 거고. 자 시즌1이 이제 6평 대비해서. 그 다음에 시즌2가 이제 9월 평가원 대비해서 8월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9월 10월에 시즌3 시즌4가 파이널 모의고사로. 이제 8월부터 그때부터 시즌2부터 시즌4까지가 이제 17회분 모의고사로 준비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해서 심화 개념까지 다 닫고 나면. 어 모의고사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단원별로도 여름방학 때 이제 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자 그것도 하나 넣어놨으니까. 어 지금까지 잘 따라왔지. 어 앞으로도 계속 선생님이 열심히 달릴 테니까. 어 선생님이 어제도 뭐 인스타에도 올리고 그랬는데. 이 테마특강 교재 만들면서 그 사진을 올렸어요. 15차 수정까지 봤는데 어 그 뒤에 두 번 더 봐서. 17차까지 해서 이제 어제 새벽에 원고를 넘기고 인쇄를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열심히 선생님도 달리고 있고. 여러분들도 많이 달리고 있다. 뭐 응응응 댓글도 많이 있고. 막 그래서 선생님도 우리 그냥 같이 달린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어서. 좋아. 아 기분 좋아. 자 그래서 이 강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제 간단해요. 테마1 테마2 이렇게 돼있어요. 자 테마1은 중화반응 테마2가 양쪽관계에요. 왜 테마1 중화반응을 넣냐면 어 양쪽관계는 벌써 7년에 기출이 있고. 개정 전에. 그리고 지금 개정 3년차니까. 개정 2년차까지 하면 9년에 기출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관계는 정말 기출 문제에서 이제 다룰 만큼 다 다뤘어. 새로 만들 수 있는 주제가 없어. 그래서 양쪽관계는 아마 1, 2학년 때도 많이 다뤄봤을 거예요. 그래서 양쪽관계 어느 정도 기본은 많은 학생이 다 돼있더라고. 근데 중화반응은 이게 개정이 되면서 새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건 딱 기출이 2년치밖에 없어요. 그래서 쌤이 생각에는 중화반응이 더 가렵지 않을까. 이게 더 가렵지 않을까. 그래서 중화반응을 먼저 한번 완전히 분석을 해주려고. 완전히 부셔버리자 여기서. 자 그래서 중화반응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양쪽관계. 자 테마2로 양쪽관계 다뤄드릴 거예요. 자 총 30강 예정으로 돼있긴 한데. 좀 넘어갈 것 같아요. 쌤이 항상 너무 강의를 자세해서. 근데 자세하게 하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고 그런 댓글들 반응들 보면 자세하게 차근차근 해줘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 잡을 수 있어서 개념 강의도 그랬고 기출문제 강의도 그랬고 기출이정도 그랬고 다 그랬다고 해서 자 아마 30강 조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30강으로 예정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은 할게요. 자 선생님이 어제 새벽에 교재를 넘겼기 때문에 자 30일날 교재가 입고 될 거고요. 자 그때부터 강의는 그 전날 미리 찍어서 자 업로드는 수요일 금요일 매주 수요일 금요일 찍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시키도록 할게요. 왜 이게 수금이 계속 업로드냐면 쌤이 금토일 금토일이 현장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월화수목 선생님이 촬영을 하거든 그래서 모든 강의들이 지금 수요일 금요일날 업로드가 되고 있고 조금 빠르게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여기부터는. 왜냐하면 이제 교재가 웬만큼 다 끝났어. 선생님이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개념 강의 화원 화투 그 다음에 기출의 정답 화원 화투 그 다음에 내신의 내신 문제집까지 해서 고1,2 학생들의 내신 문제집까지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어제 세봤더니 교재를 12월부터 시작해서 오픈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8권을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18권 교재가 어제 밤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 한두 달 정도는 책을 안 쓸 거기 때문에 쓸 게 없어 이제 다 했어. 그래서 이제 열심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부터는 강의가 모든 강의가 다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거예요. 강의가 좀 더디게 올라와서 그런 학생들 있었을 텐데 4월부터 한번 보자. 선생님이 12월 1일 날 오픈할 때 알지? 나 66강 다 완강하고 오픈했던 사람이야. 알지? 자 그래서 4월에 열심히 치고서 여러분들 그런 기다림을 다 해소를 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테마 1하고 테마 2하고 테마 1, 테마 2 일단 그 많은 내용을 넣었어요. 개념에 관한 많은 문제를 넣었어요. 그리고 단원 문제들도 많이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테마 1의 중화반응에 이제 단원 문제 34문제가 있을 거고요. 자 34문제 중에서 17문항 이건 기출이 별로 없잖아. 그래서 17문항 반은 기출 문제고요. 자 반은 우리 연구실 제작 문제입니다. 아주 어려울 겁니다. 자 그래서 기출에 머금가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을 해서 자 총 34문항이 이제 단원 문제로 있을 거고요. 단원 문제부터 풀지 말고 꼭 내용을 들으세요. 강의를 먼저 듣고 아 기본이 이런 거구나. 중화반응 이런 개념이구나. 출제자가 이런 걸 물어보고자 했구나. 이 자료에서 내가 이렇게 분석해서 들어가는 거구나. 그걸 확인해 보라고. 그 다음에 테마 2도 마찬가지로 양적관계의 테마 2로 돼 있고 여기 이제 38문항인데 여기는 기출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양적관계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9년치의 기출이 있어. 그래서 기출에서 이미 다 돌렸어. 새로운 유형이 없다고 이제는. 그래서 좋은 기출 문제들만 계속 풀어봐도 여러분들이 양적관계는 정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중화반응이나 양적관계나 이제 신경향 올해의 경향까지 작년 수능과 이제 올해 나오고 있는 문제들 경향까지 다 반영해서 정답 모의고사에 다 넣어줄 거기 때문에 정답 모의고사 총 22회 분량이에요. 22회 분량 전부 다 다 새로 제작한 문제들로 중화반응 양적관계 22만원 더 만날 수 있어. 이거 이외에 이거 이외에 자 그러니까 중화반응 양적관계 뭐 신유형 문제 이런 거를 부족하다고 하는 학생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만들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테마 1, 테마 2로 이렇게 중화반응 양적관계로 정복하고 나면 자 이제 교재 내용을 좀 더 보여드릴게요. 17차 교정까지 봤던 이 교재와 중화반응 할 때 특히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근데 물론 수능장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고는 안 하지만 이런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그림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표 해석이나 용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그림 문제들 그리고 표 해석들 그리고 그래프 해석들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실험 과정의 그래프를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자 중화반응 양적관계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서 강의를 제작을 했으니까 들으면서 양적관계 우리가 중화반응 두 개를 진짜 정복을 한번 해보자. 자 그리고 이제 단어문제에 가면요. 자 단어문제 한 페이지 이게 양적관계 중화반응이잖아. 선생님 기출의 정답 할 때도 그 문제 배치에 되게 신경을 선생님이 많이 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문제 배치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건 그냥 양적관계 중화반응이잖아. 그치? 그래서 두 문제 이상 싫지 않았어요. 최대 두 문제. 최대 두 문제.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 공간이 너무 많이 필요할 것 같은 문제는 그냥 아예 한 문제만 실었어요. 한 페이지 한 문제만 실고 빈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끔. 자 그렇게 문제 배치 또 신경을 썼고 그리고 해설지가 아주 자세하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자 단어문제들 전부 다 빠른 정답과 해설지까지 뒤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날개 열면 정답 빠른 정답도 표로 또 만들어놨어. 양쪽 다 만들어놨어. 자 그리고 선생님 기출의 정답에서 또 여러분들의 그 폭발적인 반응. 아 이건 혁신적이다. 이건 혁신적이다. 물론 선생님이 제가 오랫동안 내가 해왔던 건데 어 오답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또? 어 또? 또 만들었어. 어 또 만들었어. 기출의 정답에서 그 뜯는 거. 그거 좀 쾌감 있지? 그거 많이 하고 있지. 그치? 어 자 그래서 요거 테마 특강 문제들은 특히 더 어려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그냥 거의 100% 다 뜯어야 될 거예요. 다 뜯어서 오답노트 만들어서 하세요. 절치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치선 들어가 있으니까 북북 뜯어가지고 스프링 노트 2.7 우리 기출의 정답할 때 그거 노트 드렸으니까 자 거기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어 푸는 요령도 제가 기출의 정답에서 보여드렸으니까 거기에 기출의 정답 OT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오답노트 어떻게 만들었는지 스프링 노트에 붙여놓고 붙여놓고 그 뒤에다가 이유를 써놓는 거야.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다. 처음에 어떤 부분 시작이 잘못됐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틀린 이유를 자기만 아니까 그런 걸 써놓고 나중에 오답노트 이용해서 여러 번 풀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절치선 만들어 놓은 거는 이 양쪽 관계 중화 반응 문제들은 진짜 두 번 세 번 더 풀어보고 싶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건 필이 더 만들었어요. 필이. 그래서 맨 뒤에 보면 오답할 수 있게 단면으로 그래서 돼 있죠. 자 단면으로 앞에 틀린 거 뒷면에 틀려서 누굴 오답할지 모르는 그런 부상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또 단면으로 제작을 해서 오답용 단원 문제들을 자 중화 반응 양쪽 관계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딱 책을 받으면 약간 두껍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해설집이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오답할 수 있는 오답 종류 문제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자 그 부분은 나중에 뜯어서 붙여놓고 여러 번 풀어서 진짜 양쪽 관계 중화 반응 정복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30강이 넘는 30강 정도 되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중화 반응 양쪽 관계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랑 함께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강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